6경기 투혼, 7경기 폴라 이렇게 좀 줘주세요. 깨모가.. 아니 근데 깨모 형이 진복이 형 은근히 잘 이긴다! 몰라 이거! 은근히? 전종아. 왜? 이 엔딩만 내는 주제에 니가 뭐? 아니야, 대깨모. 안 해. 아우, 팀이 좀 빡세 형, 알지? 좀이 아니야. 어, 이게 쉽지 않아, 지금. 깨모는 최근에 나랑 게임 했는데 돈 3천, 3천까지 갔어, 저 형. ㅋㅋㅋㅋ 깨모 형에다가 김엔장이 뭉쳤잖아. 어제 윤종이 형이 또 사건 쳤다며. 사건 저질렀다며. 어, 소문 자주 하더라고. 아, 오늘 보족 세트 시켰어요? 아니야, 보조기.. 보조기 요새 돈 뭐.. 돈 날려가지고.. 못 먹게 한다, 지금. 어, 그러면 오늘 경기력 괜찮겠구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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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모 형 똥 싸러 간다 보자! 아, 뭐하러 갔다고? 경모 형 똥 싸러 갔나 봐. 경모 형 똥 한 번 싸면 진짜 오래 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아, 그래? 윤종이도 똥 싸면 오래 싸지 않나? 아, 이 사람 또 그런 식으로 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그래도 조깅궁이한테는 많이 이기잖아. 아, 근데 최근에 다 지긴 했어요. 근데 이번엔 김명훈이 또 보고 있으니까 한번 이겨볼게요. 이겨줘, 진짜. 네에에에. 아, 이거 뭐 먹지? 생각하지 말고 방금 다 먹었잖아. 벌써 이미 먹었어! 이겨볼게! 오! 잠깐만, 스톱 대박 나고 만약에 버티고니다. 어디 ً이 없거나? 아, 뭐야 한 방도 없어? consequence 벗겨서. 아, 한 방 더 놀랐으면! 아, 내리겠다. 아... 아... 이 새끼 존나? 고출교하네? 아... 내가 종족을 잘못 선택했어. 저거 하면 토스 이기지. 태란하면 저거 이기지. 토스는 누구 이겨야 돼? 태도 못 이기면서 무슨 종족 탓이야. 아... 시작했나요? 야! 임철아! 네? 이 새끼 경기는 뭐야? 경기는 뭐야? 와... 똥 싸고 있다가 설사 나오더라. 와... 와... 이슈 육절이 빡세게 했는데 경기는 드릴 쳐? 와... 깨모 형 한 번 이겼다고 그냥 난리 났네. ㅈ.. 나 지면 ㅈ.. 아니 근데 김현중이 믿음 왜 이렇게 안가네. 기석이한테 맨날. 기석이한테 절대 안 져. 절대 안 져. 기석이한테 오염패 하는 거 봤어. 와... 아니 봐봐. 이거 8년 위치부터가 나.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하나 공간 한 군데 버린 거 아니야. 아 이거 저기 무조건 저그.. 아닌가? 투원에서 테란 쓰다? 투테란 투저근데. 임진복이 형이 내가 할게 이러나? 어? 내가 할까? 아니면 정중이 형이 할까? 둘 중에 한 명이 할까? 못하면 내가 먼저 할게. 아 못하면 내가 먼저 할게. 어어. 짭찌? 아아아아.. 아아아.. ㅅㅂ 짭찌가 나온다고? 아니 투원에서 테란을 안내고 저그가 나오네. 이게 뭐? 무슨 상황이냐? 점중아. 나 따라해 화이팅! 야 나왔지? 야 어 야 잡다 잡다. 다음 누구 나왈래? 다음은 그러면 깨황 나갈까요? 깨황? 내가 나갈게. 근데 지금 좋은게. 구드론이야. 어어 좋아. 첫서치까지 했다. 이거 최고의 상황이긴 하잖아. 근데 11시가 심시티가 여기 두길이여가지고 세개로 세워야되가지고. 빡셀수도. 우리가 저저전으로 어떻게 저그 잡아볼게 윤철아. 너 그 테란전 오늘 괜찮드만. 투로보. 아니 테란. 테란 둘 넘기면 내가 무조건 이길게요. 소포트베이 두개 지어도 이기더만. 어. 아 그거 왜 두개 지었지? 나 게임 끝날 때까지 몰랐네. 어. 테마카드 두개 짓다 취소하더라. 어. 테마카드. 아. 테미 찍히는거야. 지는적이 없는데. 와. 아네. 아니. 기축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게임하냐. 정답 잘해야되. 어. 팔을 막 계속 말렸어. 어. 일단 장대. 구드론. 형님. 제가 방금 구드론이라고 얘기했는데 형님. 아니. 구드론인데. 프로브가 방금 왜 잡혀? 어. 잠깐. 딜러 안나오잖아. 안나와. 아니. 뭐해. 어. 왜 안때려? 아니. 아. 뭐야. 아니. 이게 무슨 플랫.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몇 마리가 살아 올라가는거야. 질럿이 하나 잡히고. 프로브가 하나 잡혔는데. 오저걸리게 살았네. 서치 프로브까지 두개 잡혔죠.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는거야. 게임이. 어.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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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넥서스. 넥서스가 어먼데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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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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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지혀. 아. 진짜. 중요한건. 저그는 바로 또 찍었다는거야. 하나로 파잖아. 튀는거 아냐? 아냐아냐. 이제 파고 있어. 아. 이제 판거야? 응응응. 너무 아쉬운데? 이게. 이게. 지금 투질럭하면 당연히 안되지. 윤중아. 아니. 왜. 저글링이 너희집. 안방처럼 돌아다녀. 아. 아. 자기 넥서스. 때렸어. 아. 아. 질럭 보내는거 그냥 싸먹겠다. 이게 사람인가? 아. 아니. 왜 보내는거 안봐. 아. 아. 원저글링 죽. 원저글링 잡고. 어우. 아이고. 어. 바로 flavor. 다 JAINF mane. 슈 ahora. 어땠. 아이고. Hunger. their alteration. ii1. bot. 아. 우. Welcome. Talks. 꾀맹이 이거 깨톨이 한 번 날려야 될 것 같은데 와 다행이다 이 게임 풀덩어서 민оль 수가 없잖아 민교수가 똑같애 벌써 똑같네 뭐야 레어발옷이었어? 아 발옵레어였어? 근데 레어가 이렇게 빠르다고? 세퍼뀴줄 알았네 잠깐만 지절로 끌렸다 잠깐만 지절로 끌렸다 아 아 아 아 와 근데 존나 대단하다 진짜 어? 이걸 왜 싸워? 5대5인데 윤중아 아 아 아 이 게임을 그렇게 막 진지한 표정 지으면서 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웃기긴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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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족 세트 시키신 건 아니죠? 보족 세트 시켰지 지금. 왔지 옆에. 한 2만 개 받고 시켰지 지금. 솔직히 말해봐. 안 받았어.